프라이박입니다. 자 오늘 여기서 한번 어마을 던져보겠습니다. 물이 상당히 낮습니다. 수심이 하지만 한번 근데 도로야 오 비행기가 떴는 것 같네요 오 기차 기차 기차래요 기차가 우잉 안녕 기차 바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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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 바이바이 왜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... 오우! 흑뚝고기가 진짜 많다. 아... 그게 있네. 각시붕어가... 잠깐만... 와 누구... 진짜 누구... 헉! 봐봐, 봐봐. 사치 eighth. 싹... 봐봐... 봐봐, 뭔 Mayor. 와, 아 숙숙이 안들어가 가지고 없구나 고기가 있네 많은 고기들은 다 도망가 버렸네 닭은 피리 각시봉은 오 새우 새우도 좀 특이하게 생겼다 새우도 좀 특이하게 생겼다 어떻게 찍었지? 묶어놨다면서 묶어놨는데 틀렁거렸어요 막대를 아 묶어놨 는 묶어놨 어 가득 잡았어? 이르기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르기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와... 이르기 물고기들이 많이 다니는데 와... 형들인가봐 물은 맑다 여기 엄청 많아 게 조개? 조개가 여기서 있을 수 있나? 어 물이 맑으면 있는거야? 아이고... 근데 얘네 다 살거야? 조개는 야 지금 장아만 있어도 들어갔다 오겠는데 장아 없어? 장아 있어 있기는 근데 이거 옷 거둬야지 오! 그걸 먹을 수 있지 않아? 엄청 질기대 이런게 엄청 많아 여기 앞에 여기 봐봐 여기 던진거 이쪽에 다 있어 맞네 우렁도 있는데 어? 우렁? 우렁도 있지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이쁘다 이쁘게 나 납자루? 납자루? 각시붕어? 가고 유일하게 유일하게 하나 한 마리 있는데 이거 아... 도리보잉보잉 해갖고 뭐 가야되는데 도리보잉보잉 할것도 안나왔네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지? 거시기? 거시기 잘가 자 한 일곱여덟마리인데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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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살려줘 재밌게 놀아라 자 후라이 박은 이제 또 다섯곳으로 가겠습니다 고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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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다로 가야겠다